내 데뷔작인데 그냥 지나칠 텐가? 끝까지 보고 빙그레 웃길 바라오 빙그레 웃음? 그 왕실 커피를 믿는 사람? 화상이고 망상이야 마상만 있겠지 뭐 왕실 커피의 그 맛과 향 내가 반드시 재현하겠어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들이 필요해 초상급 원두? 아이캔두 나한테 야비한 우동 왕실 커피 들어본 적 있어? 왕실 커피? 가능하죠 원두는 반드시 상위 7% 스페셜티 등급이어야 해 반드시 얘같이 필리만 도로 안티오키야 나도 알아요 다시 다시 좀더 스페셜하게 왕실 커피는 꾸민 건가 워터프레스였어 워터프레스 음... 바로 이거야 좋았어 이 말 이 향 아카페라 스페셜티라 부르겠어 왕실 커피? 고급스러워 바디감 좋은데? 흥미진진한데 빙그레우스의 왕실 커피 아카페라 스페셜티 잘가요 빙그레우스 당신이 옳았어요 안팔피스의 왕? 먼 곳에 있어도 원한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야 전국 편의점 빙그레 브랜드 스토어에서 대개봉하시오